안녕하세요 엑소옥제이 입니다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1차 지진이 4월 24일날 있었구요 그 다음에 4일 뒤에 4월 28일 어제 2차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4월 29일 오전 2시 20분에 3차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2.3이고 전원의 깊이는 10km 입니다 계속 군발 지진이 구마모토에서 발생을 하면 지진은 항상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또 지진 도미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2016년 1월 30일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페트로 파블루스 캄차스키에서 7.0 구마모토에서 6점대 후반에서 7.3 정도 있었죠 이렇게 4월 14일하고 16일 그 다음에 에콰도르에서 4월 16일날 7.8이 있었구요 이런 지진들이 계속 이렇게 브레고리에서 발생을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같이 브레고리 라인들이 함께 움직이는 타임 스케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지진들 역시도 이제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 말씀드렸죠 4월 11일부터 4월 29일 오늘까지의 지진 양상을 봤을 때 이 브레고리 라인들이 특히 얼마 전에는 통과해서 6점대 후반의 지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점대 규모의 만화 2라인 그 다음에 그 로얄티 제도 역시 5점대 그 다음에 뉴 칼리도니아 계속해 가지고 지금 뉴질랜드 역시 그 어제 굉장히 많은 그 캐르마드 제도에서 많은 지진이 있었죠 말씀드렸듯이 그 뉴질랜드 지스펀 케르마데 그 다음에 통과 마누화도 피지 솔로마 3화 다음 파피안 유기니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빗의 와이자 곡선 그 다음에서 대만을 치고 제편을 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아웃머리 아 아 죄송합니다 어음머리가 아니라 저기 어디죠 오세우 아 어디 어디죠 보닐 아일랜드 그 다음 이즈제더 그 다음에 북마리아나마ain아 그 다음에 그 사이판 쪽이죠 그리고 이오지마 섬 쪽 이쪽 라인이 또 움직이면서 제 밴을 친다는 그 두 개의 라인이 지금 활성화됐습니다 이제는 일본 분들은 신간센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신간센은 타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지진 대비해서 생수하고 통조림 꼭 준비하시고 언제든지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있으시고요 당분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혼자 계실 경우에 지진 말씀을 하면은 대피소에서 혼자 계셔야 되십니다 혼자 생각해 보세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대피소에서 이렇게 장시간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있기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같이 당분간 계시는 것을 저는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요 지금 구마모토 지진이 계속 지금 만약에 북동진 해가지고 오이타현을 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오이타현에서 지진이 또 날 경우에는 강진이 시코쿠 쪽에 활단층에 방아쇠를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카타 원전을 건들게 되고요 남카이 트러프가 이제 시코쿠이기 때문에 남카이 트러프가 이제 대폭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즈오오시마 쪽에 또 그 사가미 사가미 트러프와 같이 함께 연동이 돼가지고 도카이 또 남카이 남카이 슈퍼 남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야마나시와 시지오오카연 쪽에 계속 지진이 나면서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했죠 이 시지오오카연과 야마나시 쪽에 경기에 있는 후지산에서 또 대폭파를 하겠죠 그러면 또 도쿄 이즈오오시마니까 도쿄 수도 직화 지진이 나면서 도쿄만에서 사가미니까요 바로 또 남카이 사가미 터지면 당연히 도쿄는 터질 테고 그러면서 도쿄 수도 직화 지진이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후지산 또 대폭파를 하겠죠 또 얼마 전에 2, 3일 전에 사꾸라지만큼 폭발했었죠 또 한 6일 전인가도 한 번 또 또 사꾸라지만 최근 두 번 폭발을 크게 했습니다 아 저기 수완호세지만 폭발했고요 큐슈 쪽 큐슈 말씀 큐슈 가고실만 말씀드리면 큐슈 큐슈 쪽에 큐슈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 구매모토 역시 큐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아 이 큐슈지 천연 큐슈가 큐슈가 이게 히나구 단층하고 이 후타카와 단층 쪽에 발생을 지금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과거의 데이터라든지 여러가지 봤을 때 그러면 이 히나구 단층과 후타카와 단층에서 발생을 하면서 아 결국에는 그 대지진을 강지 최소한 강진으로 갈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구매모토 어떤 분은 그러니 하여튼 구매모토를 이렇게 대지진과 연관성을 안 가지려고 하시는 구매모토에서도 대지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구매모토에 이 활단층이 아소상까지 연결돼가지고 큰 대지진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구매모토가 그냥 구매모토 하나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절대 안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매모토 하나로 끝나는 구매모토 딱 하나에서만 그냥 끝나서 그냥 그때 구매모토 인구 얼마 구매모토 하나에서만 발생을 해가지고 한 백만명 사망한다 그냥 그걸로 끝이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그것도 백만명 사망하는 것도 큰거지 큰건데 그냥 단순하게 뭐 한 1,200만명 사망하는 그정도의 지진을 지금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지 계속 최소한 1억정도 사망을 지금 예상을 하고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상이나 이 의견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던 그 항상 말씀드렸던 뉴질랜드 지스본부터 이렇게 해서 Y자 곡선 저기 어디죠 그 파피안 유기니 그 다음에 저기 본인 오가사와라 그 다음에 그쪽 라인 지진 그거 역시 제 개인적인 이론일 뿐입니다 아직 학계에서 인정된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하여튼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기를 듣고 그냥 한기를 흘리세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구마모토에서 4월 29일 날 새벽에 지진이 났다 3차 지진이 났다 4월 21일 날 24일 날 1차 4일 28일 날 2차 29일 날 3차 지진이 났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리고 2016년 4월 14일 4월 16일에 이틀에 걸쳐서 구마모토에서 강진이 있었다 그 다음에 캄차카반도 거기 페트로카블루스크에서 캄차스키에서 그 3개월 전에 또 대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카도르에서도 대지진이 있었다 이틀 뒤에 뭐 이런 것들은 세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마 그대로 그냥 저희 프라이빗 오피니언 지금 구마모토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진이 이제 3차까지 났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연속이 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이제 아소산의 활동을 크게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어디 영국 BBC 쪽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전 세계 화산에 대해서 위험도를 측정했을 때 1위가 2호지마 4위가 아소산이 유명하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중에 4위가 큐슈의 아소산입니다 이 아소산이 구마모토가 아소산을 건들까봐 걱정을 또 합니다 전 사실 아소산의 활단층이 마그마를 구마모토의 활단층이 마그마를 아소산의 마그마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아소산의 대폭발은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규모의 큰 폭발 아소산 정도의 큰 화산에서 큰 폭발을 할 경우라면 더군다나 이런 구마모토 대지진과 연관성은 말씀드렸죠 시코쿠하고도 연관성 시코쿠는 남가의 대지진입니다 그러면 그정도의 큰 대지진이 시코쿠와 QC에서 난다면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바로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항상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때 78년도 5.2인가 온갖 지진이 있었죠 대한민국 제주도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그거 역시도 일본의 수많은 지진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수많은 지진들 78년도 우리가 1978년도 연구하면서 얘기했었죠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이 규슈에 우리가 미나미 간또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미나미 간또 걱정을 하고 도쿄 복파를 얘기하는 도쿄도 물론 굉장히 당장 시급하 미야기 현도 물론 당장 중요합니다 도쿠 지방에 도쿠 미나미 중요한데 미야기 현냐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구마모토가 당장 지금 지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야기 현냐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바로 지진이 날 것 같다는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 얼마 뒤에 구마모토는 당장 오늘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구마모토가 가장 걱정되는 게 북동진 활동 북동진 을 할 경우가 가장 걱정이 돼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북동진 이면 오이타현 입니다 오이타현 에서 만약에 큰 지진이 나면 바로 시코코 에요 시코코 원전 있지 않습니까 원전 이름이 이카타 원전 전 이카타 원전 폭발할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영향을 진영으로 크게 그 원전 폭발 하면요 지금 물론 지금 희나구 단층과 후다가와 단층 구마모토의 구마 두 단층 에서의 지진도 걱정이 되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응력이 쌓이는 제가 그 말씀 여러분 드렸죠 미소 지진 미세 금 미소 지진 미세 지진 아주 1 2 3 요정도의 0점 이런 미소 지진들도 계속해서 그 응력이 계속 쌓이면 대지진이 날 수 있는 것은 지진 저명한 지진 학자분들의 의견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지진의 규모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파쇄 과정이 안 일어날까요 지금 독가라에서 한 700번 났지 않습니까 그저 큐슈 저기 어디야 바로 9만붙도 밑에 그렇지 않습니까 독가라의 법칙도 있죠 수십 번 일어나면 6 이상 다 강진 한다 작은 규모의 지진이 생각해 보세요 한 1000번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1.5다 2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작은 군발 지진들이 또 무서운 게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군발 지진이 동일본 대진과 나가노의 군발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과의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밝혔죠 교토 대학교 하고 축구바 대학교 해서요 그러듯이 이런 작은 군발 지진들은 많은 영향이 미국의 오클라허마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오클라허마와 일본을 상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후쿠이 와 후쿠이 그 당시에 사망했었죠 후쿠이 대지진 때의 그 당시와 지금 후쿠이 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2021년도의 후쿠이고요 과거에 후쿠이에서 강제에 나와서 사망하실 때 그 당시와 지금의 후쿠이 의학은 전혀 다르다고 오셔야 됩니다 23년도에 관동 대지진이 있었는데 관동 대지진 당시에 이 간또 대지진과 23년도와 지금 미나미 간또 쪽의 위험성은 상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2021년도에 미나미 간또 대지진이 난다면 23년도에 관동 대지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거 그런 지금 2021년은 그만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물론 물론 이건 제 의견입니다 2021년도가 심각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많은 저명한 진상계는 말씀하시지만 하여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의 의견이고 하여튼 이주오시마의 78년도 1월 14일 6.6 강진에 이에서 24년 사망하신 것과 지금 2021년에 이주오시마의 지진은 다릅니다 상대 비교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주오시마 78년도 1월 14일에는 6.6 그때 그 당시에도 군발 지진이 한 10회 차례 있었어요 하지만 폭발을 안했죠 사가미가 왜 사가미 트라프와 난카이 트라프와 슈퍼난카이가 돈카이 도랑카이 다같이 연세에 폭발을 안했냐 그 당시와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시코쿠 섬의 활단층에 방아쇠가 당겨질까로 걱정이 많이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오이타현 쪽에서 지진이 나지 않길 바라고 있고요 또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단층이 연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사실을 안전하고 대한민국이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지진에 대해서 정말 안전 청정국가인데 하지만 대한민국도 단층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산단층 이라고 있습니다 양산시와 경주시 포항시 이쪽에 있는 양산단층 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에서 말씀드렸죠 어제 방송에서 지바현에서 지진이 났는데 2016년 10월 20일 날 30분 경주에서 2.4 경주 경북 경주시 남남 9km 2.4 규모 지진이 났다는 거 2020년 5월 4일 5.5 5월 20일 날 새벽 2.3 10분 5.6 지진이 났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5월 6일 날 그때가 5.0 이었습니다 2020년 작년 5월 6일 새벽 2.5 5월 4일은 5.5 규모 이때 그 집안에서 지진이 났고요 그때 같은 작년 5월 6일 날 경북 안동에서 지진이 났고 30분 사이에 소규모 지진이 3번 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 군이 전남 해남에서 났고 계속 11번 말씀드렸죠 5월 3일 날 3.1 전남 해남 우리도 이런 단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양산 단층이라든지 울산 단층, 밀양 단층 많이 있습니다 모량 단층, 동네 단층 여러가지 단층들이 대한민국도 있어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그렇게 대한민국은 표현을 말로 하자면 활성 단층이라고까지 얘기할게요 글쎄 뭐 하여튼 어쨌든 대한민국은 지진이 안전 청정국가이고 안전한 국가인건 맞아요 단지인데 대한민국 역시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시작해가지고 경상남도 양산시를 지나서 부산광역시 낙동궁 하구를 있는 단층이 있어요 여기 이게 바로 이제 양산 단층입니다 이런 단층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간에 어느 정도 조금은 지진에 대해서 왜 제가 지금 갑자기 대한민국 이제까지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대한민국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거의 없었어요 지진에 대해서 어제 한 번 얘기했죠 지바현 때문에 그럼 갑자기 제가 대한민국 지진 얘기를 또 하느냐 하면 일본의 지진이 그만큼 심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대한민국이 안전한 국가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옆집에서 진짜 굉장히 큰 안좋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옆집에서 안좋은 큰 사건이 발생을 하면요 뭐 어떤 경우에 수술 등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좀 큰 사건이 났다 옆집에서 그러면 바로 앞집에서 영향을 안 받을까 우리가 만약 앞집에 살고 있다면 우리한테도 영향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안전한 국가라 하더라도 지진에 이렇게 큰 대지진이 계속해서 78년대 말씀드렸죠 제주도 쪽에 지진이 난 거예요 5점대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지 않은 그거예요 지금 일본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양산단층이나 울산단층 뭐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뭐 어떤 그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대한민국도 조금은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일본이 심각할 때는 글쎄요 좀 기상청에서 조금 글쎄요 어느 정도 좀 애맹인데 지진은 저는 이제 방송을 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에 있는 말들 속지 않게 하고 다 있는 그대로 다 모든 얘기를 다 하죠 물론 가래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근데 이제 기상청에서는 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거지 솔직히 확실하게 100% 그렇다라는 건 아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액션을 취하기는 어렵죠 발표를 하고 저는 이제 방송이니까 이제 뭐 생수라든지 통조림 준비하세요 가족과 함께 계세요 혼자 대피소에 가셨을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 혼자 사시다가 지진 나가가지고 그 어디죠 대피소에 왔는데 혼자 피난처에 혼자 가 계시면 한 달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수가 이런 얘기를 저는 그냥 합니다 왜? 방송이니까 진짜 그 일본 분들을 위해서 일본이 그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안 좋은 상처를 주고 지금도 주고 있지만 그래도 일본이니까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을 위해서 하지만 기상청에서는 이런 얘기하기 어렵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하여튼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 길을 흘리십시오 그냥 제 얘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아수호산이 되게 위험하다 사쿠라지마 같은 경우는 동일본대진 당시에 말씀 여러 번 드렸죠 한 달 전인가 한 달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한 달 전에 사쿠라지마 폭발 동일본대진 한 달 전 사쿠라지마 터진 지 한 달 뒤에 이제 그 동일본대진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일본 정부에서 너무 막 중소화산들이 터지니까 큐슈에서 이게 뭔 일이야 막 마그마 조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그냥 터져버린 것 같아요 동일본대진이 9.1이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지금 뭐 올림픽이 이제 3개월도 안 남았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뭐 지금 사실 지진의 위험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어느 나라 대표단이 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 나 우리 그 나라 못 가 지금 비상사태 발표 해가지고 위험한 그런 나라 아니야 그만큼 지금 팬데믹이 심하다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또 지진까지 어 나 그 나라 안 가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보이콧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대해서 나라에 뭐 국가별로 어떤 뭐 좀 예민한 국가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진 얘기까지 사실 못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이 불의 버리 일본이 과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2020년부터 시작을 제 기준에서 202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지금 위험하거나 큐슈 지역은 상당히 지금 4월 29일 현재 위험해 보인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